안녕하세요. 골프 전문채널 골프야사TV입니다. 오늘은 완도의 딸 이소미가 제주에서 열린 KLPGA SK네트웍스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대회에서 우승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흥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소미가 2022시즌 막바지에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개인 통산으로는 4승째이지만 올시즌 우승 소식은 한참 늦었습니다. 이소미는 30일 제주 서귀포시 핑크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SK네트웍스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네타를 줄이며 1억 4,400만원 우승컵의 주인이 됐습니다. 올해 우승은 없었지만 꾸준히 톡10의 이름을 올리던 이소미는 2라운드부터 선두로 치고 나와 기어코 우승컵까지 거머쥐었습니다. 30일의 최종 라운드에서 이소미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냉탕이 비교적 빠르게 지나가 후반 경기는 추격자의 위협을 받지 않고 우승에 고른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너무 사랑한다는 이소미는 경기 후 SBS 골프중계팀과의 인터뷰에서 올해만에 챔피언조에서 경기를 하다보니 초반에는 긴장을 했던 것 같다. 욕심을 버리고 차분하게 내 경기에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꿔먹었더니 경기가 잘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소미는 또 이곳에서 우승에 기쁘다. 올해는 우승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소미는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아 쉴 자격이 없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소미는 우승을 확정짓고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우승 세리머니 없이 조용히 우승을 자축했습니다. 동료 선수들도 물세례를 비롯한 떠들썩한 우승 축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소미 1999년 1월 6일생 전남 안도 162cm 비용 건국대 2017 여자 골프 국가대표 KLPGA 2패년도 2017년 9월 회원번호 012호 소속사 지헤드 스포츠 소속팀 SBI저 추근행 드라이버 245야드 참가 대회수 120 우승 횟수 4승 생애통산 상금 획득 22억 2478만원 2022 KLPGA 투어 SK네트웍스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우승 상금 1억 4400만원 2021 KLPGA 투어 대유인이야 MBN 여자 오픈 우승 상금 1억 4400만원 2021 KLPGA 투어 롯데렌터카 여자 오픈 우승 상금 1억 2600만원 2020 KLPGA 투어 휴양케어 여자 오픈 우승 상금 1억 4400만원 2020 KLPGA 투어 오렌지 라이프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우승 2016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골프 여자 앨반부 개인전 우승 2016 제34회 일송대 한국주니어 골프 선수권대회 여자 고등부 개인전 우승 2016 제14회 건국대 총장대 대회 여자 고등부 1회 2016 제11회 전라남도지 사배대회 여자 고등부 1회 2016 제10회 KB 금융그룹대 여자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대회 여자 선수권부 개인전 우승 아마추어 시절 한국주니어 골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며 국가대표로 선발 데뷔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주로 드림투어 무대에서 활약했고 정규투어 시드 순위전에서 18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2019년은 본격적으로 정규투어에 나섰습니다 2020년 10월 휴양케어 여자 오픈에서 막판에 김보아가 호리논을 하는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생애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2021년 개막전 대회인 롯데렌터카 여자 오픈에서 시즌 첫 우승이자 자신의 두 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2021년 8월에 열린 대유인이야 MBN 여자 오픈에서 또 한 번의 우승으로 자신의 첫 다승 시즌을 만들었습니다 조아연 프로와 매우 친하게 지냅니다 2022년 6월에 열린 셀트리움 퀸즈 마스터즈에서 캐디를 봐주기도 했고 같은 해 7월 조아연이 시즌 2승을 차지하자 축하를 해주며 상금 10%만 떼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정윤지 프로와도 친해서 비시즌이나 경기가 없을 때 앞서 언급한 조아연 프로를 포함해서 셋이서 같이 지내기도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이소영 프로와도 사이가 좋습니다 2022년 이소영 프로가 2년여 만에 우승을 했을 때 다른 프로들이 물부터 뿌리려고 할 때 본인은 이소영 프로의 퍼터부터 멀리 치워주고 물을 뿌려주며 축하해줬습니다 지난 겨울 제주도에서 동계훈련한 이소미는 올해 제주에는 눈이 많이 와서 연습을 많이 못했다 그래도 눈만 오지 않으면 바람이 정말 너무 심하게 불어도 최대한 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소미는 동계훈련 내용에 대해 쇼트게임을 최대한 많이 연습하고 싶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거의 못했다 대신 웨이트를 많이 하면서 비거리 늘리려고 했다 그리고 거리도 거리지만 골프는 똑바로 멀리 쳐야 하기 때문에 몸 컨디셔닝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소미는 나는 좀 둔해서 내가 힘든지 잘 모르는 편이다 시즌 계획 같은 장기 계획을 담당하는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 아주 잘 아셨어 내가 힘들어 보이면 아버지가 먼저 다음 대회 건너뛰고 쉬자고 해주시는 편이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잘하고 싶은 것에 대해 코스 매니지먼트나 선택에 대한 후회 없는 플레이 하는 것 등 잘하고 싶은 것은 많다 근데 퍼트를 더 잘하고 싶다 원래 거리 욕심도 있고 했는데 퍼트가 가장 탐난다고 답했습니다 이소미는 열심히 했으니 이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과 주의 기대에 대한 압박감도 있었다면서 이럴 땐 아트해지고 도망가려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소미는 이 대회 출전에 앞서 남은 시즌 최선을 다해보자고 다짐을 했고 열심히 한 것이 우승까지 연결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한 제주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 통산 4승 중 2승을 제주에서 올렸습니다 이소미는 나는 바람 불 때 낮게 친다 필샷도 낮고 런이 많아 거리 손해가 거의 없다면서 앞바람이 심하게 풀어도 남들보다 짧은 클럽으로 칠 수 있어 유리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소미는 제주도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 편안한 느낌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소미는 다음주 엘리시안 제주에서 열리는 SO1 챔피언십에 출전해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소미는 우승했다고 나태해지지 않고 남은 대회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우승이 나를 쫓아오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소미는 어제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운을 뗀 뒤 평소보다 엄숙한 분위기로 경기를 하려고 했다 관중들도 많이 도와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참사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소미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시합에 집중했다 정말 잊지 못할 우승이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